상무전통이 이어지는 수원의 무풍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수원화성 박물관에서 7월 22일까지 열립니다. 무향수원이라는 테마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201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무예의 종합교본인 무예도부통지와 수원에서 활동한 무신들 그리고 장용영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무예를 숭상하고 활쏘기에 힘쓰는 상무정신이 깃든 수원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원아이티비 안은주입니다.